Q.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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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여러분들 강화! 형님 스타트 갑니다! 첫 번째! 일단은 김민영 선수가 하나! Q.미미 Q.미미 시작이야 시작! 우리의 목표는 국어 하나 붙이는거 여러분들! 이거는 버리는 재물! 좋아! 자 김민영 선수 하나! 자 하나! 두 번째는 살짝 게이지 안 채우고 아 이거 좀 사와야겠다! 그럼 이거 좀 사올게 형님! 연예인 제일 온 적 있냐고? 아 있죠! 많지! 자 두 번째 김민영 선수! 두 번째! 두 번째! 쿵쿵쿵ㅋㅋㅋ 예빼 어! 효리 이득!! 야H니 이득이득 와앙anche 이야잇따혜자잣단 에 GTA 집에 가고 자 일단 형님 이러면 근거 하나 가볍게 하나 선고하고 오케이 좋아 야스 으아 김용화선 두 갠대 이러면 일단 김용화선 두 개 아니 이거 이기분이야 아니 어떻게... 오늘 진짜 강화 안 되는데 진짜 설마 하나 준 거 아닐까? 아 저건 여러분... 보험으로 놔두께 이러던데 여러분 저건 내가 잠깐 보험으로 놔두께 이러던데 어 금메 재벌 히 허니 야 잠깐만 클났따 아니 아니 말이 되냐고 이거지 자아 아니 큰일났다 아니 형님 어떻게 하지 형님 아니 이거 아니 6관이 아니 이거 아니 붓붓라인 굽혔어요 여러분들 금카가 아 형님 일단 가볍게 금카 2개 성공 자 붓붓라인을 일단 가볍게 여러분 금카 2개 성공했고 자 또 갑니다 여러분들 아 좀 이제 좀 재물 좀 사와가지고 아니 일단 가볍게 금카 2개 성공했습니다 형님 뭐 금카족이야 뭐 금카쯤이야 여러분들 어 여깄네 여기 나 주는거네 이거 야 이런거 처음 봤어 진짜 순간 당황했잖아 여러분들 어 나 순간 당황했어 지금 어 어 이게 원래 정상이야 아니 이게 원래 정상인데 아니 이게 원래 정상인데 자 2개 아니 이게 붙었다니까 2.1칸 2.1칸으로 금카 붙었다니까 그것도 붓붓라인 여러분들 와 아니 저 붓붓라인 있어 진짜 차라리 야 이거 보고 따라하네 배우 승석됐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예 따라하면 안됩니다 아 시금금가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설마 크리 뜨는거 아니야 진짜 아 이거 뭔가 크리도 뜰거실래 이러면 갑자기 이런거 크리 뜨는거 아니고 크리? 설마? 크리? 아 내가 개난거 기대했다 내가 말도 안되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말도 안되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시금금 아니 안되네 이거 이 새끼 말이 안되네 붙어져가지고 이게 이거 보고 여러분들 그 땀하면 안됩니다 안 붙어요 어 근데 갑자기 가는거야 여기 원래 강화라는 것은 원래 갑자기 가는거야 원래 강화라는 것은 중간에 갑자기 가는거 갑자기 20K 이용국화도전 20K 이용국화도전 그래 진짜 갑자기 여기서 이용국화가 붙으면 예전 아 쉽지않아 쉽지않아 아 형님 쉽다 뜬다 원래 국화가 원래 국화가 쉽지않아요 형님 어 국화가 원래 형님 쉽지가 않은겁니다 형님 와 근데 앞에도 너무 오르지 어 아 이거 형님 그냥 아실래 금카 붙고 둘까요 형님 차라리 김용환 형님 어차피 만약 날라간다 해도 이제 팔카 붙고 되니까 어 어 어 날라간다 해도 어차피 이게 팔카 되니까 어 어 약간 약간 뭔가 나는 레벨 낮은걸 가야되 어 어 날라간다 해도 메인에 여러분들 정우영 국화도전 플러스 윤빛까라 금카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 끄다 글라치 9폰내자노가 바로 노태우 국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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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이거 강화오는 날이야 오늘 강화 갑자기 금카 이거 국하랑 이거 오는 날이야 날이야 날 어 오는 날이야 날 진짜 어 이거 진짜 개이득이야 여러분들 국화 구하기 힘든거야 여러분들 어 오오 오오오오오 아니 오오오오 형님 진짜 형님 많네 형님 진짜 형님이 가장했던게 형님 하나만 붙여달라 했어 국화 세방중에 오오오오오 와아 야이 진짜 개, 개의 드릴이지 이거 탈까지 놓지 말라고 아니, 넌, 아니 안 넣었으면 터졌을 것 같아 아, 이게,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쿠카네 여러분들 이거 쿠카가 진짜 있는 거 여러분들 어 이거 형님 하나 붙이려고 강아가는 거여서 어차피 야, 크리터스는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와아 봐보자, 니넷이 한 번 봐보자 이거 형님 쓰시려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와, 김용호 형님 이 쿠카 아니, 여기 스탯 장난 아닌데, 언니? 와아 아니, 소카 120이 뭐 실환한 거야? 아니, 크로스 120다며 트리블 120이 커브 140, 커브 좀 낫네 이거 수미로 써도 괜찮겠다 아니, 꼴결이나 슈퍼하고 좀 약해가 중거리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금가 벌써 지금 오늘 금가 두 개랑 국 하나 붙였어, 여러분들? 어 진짜 와, 오늘 레전드네, 진짜 자, 하나 다시 야, 이 재물은 이 페베레나말고, 약간 비싼 거 가는 게 맞네, 진짜 재물 비싼 거로 해가지고 비싼 거로, 그냥 밀어붙여야 되네 아아, 비싼 거로 밀어붙여야 돼 약간 이걸로 비싼 거로 밀어붙여 비싼 거로 밀어붙여 늦게 먹었어, 늦게 먹었어, 형님 형님, 늦게 먹었어, 형님 형님, 늦게 먹었어, 형님 하나 더 붙이면, 진짜 개이득이야, 진짜 하나 더 붙이면 어 난 금가 12방에는 안 붙더라 진짜 그게 있다니까 근데 진짜 원래, 금가 진짜 안 붙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거 보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러,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보고 형님,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미, 형님 형님도 이미 이득이라 생각할 거야, 여러분들 국한에 붙였기 때문에 형님도 이미 국한에 붙였기 때문에 이득이라 생각하실 거야, 아마 저 국한 진짜, 국하게 진짜 있는데 TK, 그것도 TKL인데, 라이브도 아니고 라이브도 국한 은근 잘 나오고, 여러분들 아, 지금 아니야 계속 밀어붙여 계속 밀어붙여 어 강화 잘 되는 줄 알고 따라했다가 90번 낳았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이때 바네가가 이때 바네가를 갑자기 풀칸으로 가버려 아니, 풀칸 가지말라 뭔가 불안하다 풀칸 가면 아니야, 풀칸 가자, 이거 이거 풀칸 가자 2맨 2개 놓고 바네가에다가는 날려버려 바네가 빠이빠이 됐스! 좋아! 나이스! 어, 오케이 바네가 빠이빠이 기가 막혔다 지금 2개만 형이 가구 바로 가있습니다 바네가 빠이빠이 기가 막혔다던데 오늘 국가에 2개 붙였어 근데 나 그 재물 2맨까지 생각하면 오늘 재물 2맨까지 생각하면 마지막 우리가 우리 이영석이 가기전에 니카 니카 먼저 간다 나는 뭔가 니카를 먼저 할게 여러분 이 고개 끄덕 진짜 있다니까 다시 한번 고개 끄덕 가자 이 고개 끄덕 두 번 노팅 있어 진짜 이 노팅이 강화 잘 돼요 여러분들 진짜 싸인 한번 줬습니다 자 한번 자 리카 에드란데스 금카 성공시 80억 두 번 끄덕하고 램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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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4번 아 설마 한 개전에 금카가 오는 세에에에에엉개 아아 오케이 오케이 ey 세개는 쉽지 않지 금카 세개면 솔직히 역사쓰는거기 때문에 한 개전에 아아아 맞아 맞아 맞지 맞아 맞자맞아 식구언제 정우용 국가도전 이거부터 면 형님 진짜 오늘 진짜 역사 사용 어 이거 붙으면 오늘 형님 진짜 역사 쓰는 날 형님 윤빛가람 제일 마지막에 하고 요거 먼저 가겠습니다 형님 요거 먼저 가겠습니다 형님 저는 시간 끄지 말고 가자 제발 통역 구경 우와 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와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진짜 왔다 와다 제발 진짜 두개 붙임 형님 진짜 아 근데 형님 시카 빡세 형님 진대 진짜 어 아 국가 빡세 이거 지금 안에서 하나 받은 것 같은데 빡세 형님 국가 윤빛가랑 금가도서 성공시 130억 형님 갑니다 형님 이거 붙으면 윤빛가랑까지 오늘 본캐에 영입 가능하다 윤빛가랑 까까 제발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억 잠깐만 형님 잠깐만 오오 어 1타 만드는거 진짜 잘했다 여러분들 1타 만드는거 1타 섬시는 거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들 아주 Lions 와 형님 뿁뿁뿃 뿁뿔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감사합니다 형님 팔팔빨게 와.. 와 이거 진짜.. 개희득이야 여러분들 개희득 와 한겨동에 금카 4개 팔카 3개에 9카 하나 와 나 금카 이렇게 많이 묻는 거 와 나 금카 이렇게 많이 묻는 거 진짜 처음이야 와 형님 진짜 삘이 맞았네 형님 진짜 형님 구단같이 8천억 찍었습니다 형님 아까 7800억이었는데 형님 8천억 아니 윤빛가람이랑 갬용화 형님 2개 와.. 야.. 아니 오늘 뭔가 역사 쓰는 날인가 여러분들? 나 금카가 이렇게 잘 보이는 줄 몰랐어 여러분들 나 금카가 금카가 이렇게 잘 보이는 줄 몰랐어 여러분들 와.. 고정수 빼고 여기 한번 올려보자 이거 지금 퍼프 안 안 채우고요 여러분들 퍼프 안 채우고요 여러분들 와.. 와.. 개쩐다 원 guild 말투 필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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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 터낭 에덴 아 이거 여기서 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